저희 카페는 도깨빵과 커피가 주력 메뉴입니다. 도깨빵은 진도깨 모양을 본떠고요. 수제 커피 한 값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빵들이 준비되어 있고요. 진도에서 많이 나눈 쑥을 활용한 쑥 밀크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오시는 손님들께서 진도를 기억하실 만한 기념품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진도에 오시면 도깨독해를 꼭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